리퀼핑은 생일파티는 꿈에도 모를걸? 스쿨러 다들! 눈치채기 전에 내가 본부에서 데리고 올게 응, 염려하지마 어, 그리고 생일파티 준비에 또 뭐가 남았더라? 아, 맞다! 케이크! 어? 설탕이 얼마 없네? 아, 케이크 만드는데 이걸로는 부족하겠어 내가 직접 가서 사와야겠어 어? 아줌마가 어디 가셨지? 조금 있으면 생일파티가 시작될텐데 어쩌지? 에잇, 내가 만들지 뭐? 뭐? 왜? 나도 만들 수 있어 우리 엄마가 하시는 거 봤단 말이야 자, 그럼 케이크를 만들어볼까? 여기 달걀이요! 다시agara! 소크스 나가도 되겠니까 어떡해. 반죽이 너무 지워졌어 밀가루를 더 넣으면 되지 물가루가 없는데 저기 뭘 조심해 잡았다 이제 굽기면 하면 되겠어 어떡해 설탕이랑 베이킹파우더 넣는걸 깜빡했어 베이킹파우더가 뭔데 반죽을 부풀게 만드는 거야 아주아주 조금만 넣어도 반죽이 엄청 커져 그래 신기하다 어디있어 조리대 위에 자 여기 어디 보자 베이킹파우더는 아주 조금만 케이크는 달콤한게 좋겠지 당연하지 그럼 설탕은 많이 정말 맛있겠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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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마 mind 아아 아아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입력이 사망한다